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친 지역민들을 위로하는 치유음악회가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송광사 말사이자 천연기념물 비자나무숲으로 유명한 화숭개천사에서 열렸습니다. 화숭불교 4면합회가 주최하고 개천사가 주간에 열린 음악회는 소리꾼 백금열 씨의 사회로 국악가요, 거문고 연주, 남도 민요, 발아춤, 판소리, 포크밴드 등으로 2시간가량 펼쳐졌습니다. 개천사 주지 보원스님을 비롯해 지역 4면합회 스님들과 신정훈 국회의원, 개천사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해 전통곡악과 현대음악이 어우러진 선율의 향연을 만끽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선 지역의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개천사 신도들이 십실밤 모금한 천만 원이 사단법인 화숭꿈나르기 자원봉사센터에 전달됐습니다.